맛 하나로 광주를 평정했다. 들깨오리탕이 오늘의 자족메뉴. 담백한 오리고기로 감칠맛 올리고 싱싱한 위나리로 산뜻함을 더했다. 찬바람 불기 시작할 무려 뚝배기 써뜨끈한 국물이 제격이지요. 건강에 좋은 귀한 전라도 고향시. 바로 오리탕입니다. 아이고, 맛있게도 먹네. 잡아놓는 것은 좀 살 이런 것들이 좀 질기고 뻣뻣한데 이거는 싱싱하기 때문에 육질이 있으면 부드럽고. 식감이 좋아요. 그리고 미나리의 향기다, 한글한 향기 있잖아요. 향이 좋잖아요. 또 고기의 담백한 맛. 그게 어우러져서 식감이 너무 좋아요. 손님들이 앞다투를 자랑한 자족오리고기. 어떻게 요리해도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아저씨가 키운 전산시로 이렇게 큰 오리예요. 오, 크다. 오늘의 자족 식재료 특대 사이즈 오리.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으니 지금 꺼내드신 이것은 도끼 아닌가요? 이게 여기서 왜 나오죠? 두컬로 해도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큰 오리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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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야 돼. 이런 색이 안 나요, 이런 양재장 오리들은. 그런데 우리는 6개월 넘은 오리라 이렇게 빨간, 꽁꽁이 같아, 꽁. 일반 오리와는 때깔 자체가 다릅니다. 크기, 빛깔, 모든 방면에서 1등. 직접 키운 오리가 없으면 주방 출입도 안 한다는 주인장. 그만큼 자신감도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맛있다. 양념. 특별한 양념이 뭐가 필요하랴. 주물럭 나왔습니다. 주물럭. 맛있겠다. 원재료가 좋으니 맛은 보장됐습니다. 쫄깃한 오리고기와 매콤달콤한 양념에 주겨주는 맛나. 한 입에 손님들 입맛 넉다운시키는 자족 오리 주물럭입니다. 향긋한 깻잎에 싸먹으면 게임 오버. 우와, 맛있겠다. 화면까지 올리면 활용 점점. 감칠맛 폭발하는 오리 한 쌈. 담백한 맛에 손님들도 푹 빠졌다고 합니다. 우리 오리에가 어떤 특유의 그런 냄새가 나는데. 잔 냄새도 없어요. 진짜 육질 좋은 소고기까? 어떤 어떤 그런 맛이 있고. 오리고기인지 처음에는 잘 모를 정도로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은. 농장에서 바로 잡아와서 그날 그날 다 소비를 시키니까 음식이 진짜 좋습니다.